네, 오늘 시그널은 방산의 정점은 하늘에서 찍는다 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금 폴란드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 폴란드가 이게 원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나요, 이게?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아까 나누신 소재 폴란드 공장 만들죠. 방산 수출 다 폴란드에 했죠. 지금 그리고 폴란드 저기도 있잖아요, 뭐였죠? 원전도 있죠. 원전도 있죠. 폴란드가 갑자기 우리나라랑 이거는 거의 깐부를 맺는 수준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국 항공우주도 이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겁니다. 북한하고 지금 맞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대에 계속 무기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군대에 갈 것을 빼서 폴란드에 바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폴란드의 선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폴란드랑 3조 원 넘는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고, 1차 실행 계약으로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실행은. 기본 계약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거고, 48대를 하겠다. 12대가 내년 하반기에 인도가 됩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여기서 뛰어들었어요. 말레이시아가 자기네 공군 노후 전투기기가 노후화돼서 현대화를 할 건데,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러시아는 정말 약간 정신이 나간 거고, 러시아처럼 누구를 침략, 이 시기에 침략을 해서 공격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랑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국방만, 자기 국방만, 자기 인내만 지킨 방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말 전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경전투기만 있으면 돼요. 약간 작고, 성능은 전투기에 비해 떨어지지만 방어를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의 FA-50이 딱인 거예요. 이게 경공격기기 때문이죠. 지금 영국산 호크기를 말레이시아가 쓰고 있는데, 훈련기랑 경공격기를 같이 씁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에서 T-50 고등훈련기가 있고, FA-50 경공격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를 경공격기 하나를 가져가면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전투기 18대를 다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실사를 와 있어요. 10월 17일에서 20일 실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FA-50 제조 과정도 봤고, 그리고 마침 아까 전에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부분을 본 거죠. 12대를. 12대를 지금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폴란드에 줘야 되니까. 그거를 말레이시아가 눈으로 딱 확인을 했어요. 마침 이걸 만들고 있는 그 시기여서. 그래서 완전히 매료가 됐죠, 지금. 물론 말레이시아 사람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전투기 KF-21. 이게 진짜 전투기예요. KF 보람의 21이 F-16이나 F-35 전투기 있죠. 이게 전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F-21이 완벽한 전투기다. 그다음에 FA-50은 약간 작은 경공격기다. 그다음에 밑에 T-50은 레이더랑 미사일이 없는 훈련기다. 이렇게 세 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 나라들이 가장 탐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FA-50 경공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만족을 하고 조금 더 전력을 갖추고 싶다고 하면 KF-21도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의 F-시리즈보다는 싸니까요. 그래서 지금 F-50에 이어서 KF-21까지 나갈 수 있는 이 발판을 결국 F-50이 물꼬를 트고 있고, 폴란드가 유럽을 뚫었고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퍼지려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돌입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태조 이방원이 지금 굉장히 와해된 것 같이 보이나, 거기서 2에 해당하는 2차전지랑 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에서 태조 이방원은 사약을 마시러 갔는데 이방이 따로 나와서 지금 굉장히 이방이 강한, 그렇죠? 사또보다 이방이 강한 상황이죠. 오늘 비유가 많이 나오는군요. 어쨌든 2차전지 방사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말을 만들기 위해서 끼어넣었지만 2차전지와 방사는 솔직히 따로 떼어놔도 그 전부터 사실 오르고 있었고 태조 이방원은 굳이 라임을 맞추려고 넣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차전지와 방사는 지금 따로 떼어내도 워낙에 지금 이슈도 좋고 실적도 강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강한 게 지금 실적 시즌에는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FA50 경 공격기는 폴란드에 지금 48대인데 금액도 상당합니다. 3조 원이 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주가 흐름도 좀 살펴봐야겠죠? 48대가 다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12대는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12대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또 실적의 장점이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사실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조금 덜 갔거든요. 지금 LIG 넥슨 차트를 보면 위로 쭉 뻗어버렸잖아요. 한국항공우주는 덜 뻗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거 있죠. 지금 K2 표정차. 이런 게 이제 또 눈이 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LIG 넥슨 조금 이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다른 거 찾아보자.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덜 갔네. 두 달 셨네. 이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이 되겠죠. 한국항공우주가 10개월 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늘었다가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늘었다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요.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면서 또 가요. 이게 정석이죠.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하면 1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다시 6만 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말레이시아까지 만약에 확정권이 나온다고 하면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말레이시아 이슈도 확정될 경우에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